가 드라이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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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죠? CS 꼬라 박히면서 CS 꼬라 박히게 하면서 근데 더블킬이야 음.. 잠깐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더블킬이어서 조금 간다 아루야 뭐하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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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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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보는게 불클 리시라면 불클 아니겠습니까? 도와줘라이 토모다치 난다 요들아 아아 왜 아무도 안도와주는거야 나미 궁 진짜 아아 아 나미 궁을 좀 앞으로와서 좀 쩌쩌으면 좋잖아 이 토모다치 난다 요들아 아아 진짜 좀 도와줘라 미리와서 와 이걸 안도와주고 그냥 버리고 그냥 아 나미 궁 써버리네 좀 가까이 와서 쓰지 좀 빨리 여기 초가스까지 오거든요 이거 에잇 잠깐만 잠깐만 우리필은 어딨냐 한명 더? 알이 있고 궁풀지르기 한번 가져 야 알이야 자 좋은날 봤구요 일로와 두가스 개세이기 여기 가면 안되죠 아이씨이기 전메 락했다 그래도 오오 아 존나 너무하네 진짜 아 아리 못하는데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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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수해 딜이 그렇게 안나오냐? 아리? 야 딜을 뭐 이렇게 악해 야 아리야 너 딜을 왜 이렇게 악해 야 존으로 못 잡냐? 야? 야 진 야 진 진 오? 잘하는데? 와 우드르 야 자 우드르의 주사.. 오 잠깐만 야 한번만 좀 방어봐 야 용 용해라 용 몰아내고 용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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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스무스야 용 용 용 가자 용 용 용 용 아 우리끼리 못 이길거 같다 우리끼리 이길만한 클라스가 아닌거 같아요 아 봐줄테니까 아무나와 진호 빨리와 보터트리게 나 기다릴수 밖에 없어 보터트려야되 와도 없어 코트콜 알려줘 코트콜 아씨 코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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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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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야 아아 아 왜 이틀 안좋아 나라가 잡.. 오 드라사로 터지면서 잡는거 아니야? W 팀 W 제발 뭐야 어디가 어디가 이 새끼야 어디가 이 새끼야 템 좀 짬뽕이긴 한데 이렇게 할께요 자벨에다 체력 높으니까 자벨에다가 트릭에 안나도게 있어서 체력 높으니까 용씨 9초 용으로와 용으로 앰비션급 정글 정글링 간다 9초 2쿨 9초 2쿨 8초 블루 2쿨 9초 점 강 맞춰뭄 て 12 25 등 offensive Sick 신마 어 이건? 이마 카이팅해봐 레넥은 뭐하나 여기 지금 왔냐 또 던진다 또 던진다 또 던진다 와 야 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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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은 안돼 버려 레넥 존나 이렇게 버려 버려 레넥 존댔다 이거 와 아 아 좋구요 보견판단 지려버렸습니다 방금 아 이거 최선이었다 진짜 이거 인정? 진짜 인정 뭐야 이 시바 이거 아 이 시바 뭐야 방금 이거 야 이건 가자 이건 가자 개피어 이 새끼들 미안혀 빠질란게 우드를 잡으면 개이득이여 카이팅에 지려버려구요 개썸 이즈리얼 잡고 튀기 응 나 방어 있어 이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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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치면서 그렇지 길에 말했고 용가용용용용용용용용용 용용용용용용용 암비 3시 운영한다 와 운영좋아요 운영좋아요 아 대단하네 아 뭐해 홍 뭐야 아씨 홍 아무도 안해 홍 뭐야 왜 아무도 안해 아 짜증나네 야 선 커튼콜 해줘 선 커튼콜 이민씨 간다 선 커튼콜 게임이 ㅈㄷ 여부러 잘받어 아 뭐 인구가 이렇게 안 맞아 깔끔해 버렸구 야 나 짐 막으러 갈게 짐 막으러 간다 야 바론 바론까지 바론 바텀주고 바론 아 짐 막아야 되나 아 짐 막긴 막아야겠다 야 야 밑에 쭉 밀어 밑에 쭉 밀어 이 새끼 존나 빨라 얘들아 나 못 이겨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쉬라인가 야 바론 아 짐 웃었나 밀어 빨리 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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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 1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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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을 빼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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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얼금 맞으면 못 도망가 얼금 맞으면 이걸? 야 앞비전 나오고 지금 난리나버렸죠 아 아 보둥지둥 질러 하고 있네 아 아 아 이니시 걸리면 진다고 아 아 아 아 이거 누구 짜리면 진다고 이 렛액아 아 게임 터진다 이 새끼야 아 와 렛액은 싫어하다 진짜 아 렛액 진짜였어 렛액은 진짜 와 와 와 와 렛액은 싫어했네 짐 못가게 짐 못가게 짐 못가게 해줘 짐 못가게 그렇지 스무스하게 순으로 그렇지 톤 뭐해 요시 짐마고 아 톡지 나갔다 잡아 아 아 ㅆ나 빨라 이 새끼 ㅈ나 빨라 아 ㅈ나 짜증나네 ㅅ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을 따라가 따라가 걔 따라가 걔 따라가 걔 따라가 걔 따라가 걔 따라가 걔 따라가 궁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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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왕이네 아구만 ㅇ ㅇ ㅙ 왜 안엄마가 아니 미친 미친 놈이 미친 놈이네 진짜 아 지 먹재기만 안 했었 분실 걸었다 진짜 입구 강 맞춰서 어림없었죠 야 바론 가자 바론 사명바론 사명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가자 바론 가자 가자가자 가론 으이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ㅇ 바로 먹고 밀어내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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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이길거 같은데? 3인바루 빨리 먹고? 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 이거 이길거같다 미니언 대포 씨발 미친 바로 미니언 원거리 미니언에 죽었어 원거리 미니언에 죽었어 원거리 미니언 아씨 원거리 미니언에 죽을래 이걸 가지고 연승해야되는데 잘리면 답없다 진아 진아 그렇지 존나 빠야 우디를 더 빨리 지켜줘 남이 템 이새끼는 무슨 뭐야 레베톤이 가야될템을 지각하고 있어 못바구지 맞고 쓰고 있네 3 4 낱가 3 빼야된다고 빼야된다고 비신들아 빼야된다고 빼야된다고 바보야! 야 바보 비보야! 아 빼라고! 아니 뭐하는데! 야 진죽으면 게임 터져 진죽으면 게임 터져 진죽으면 나르 안 아프고요 안 아프고요 이걸 역전한다고? 이 게임은? 아 레렉 한 명 안하냐? 레렉 슬슬 또 이거 5대4인데 5대4 거든요? 5대4요! 레렉! 아 2인공 짐만 지키면 짐만 지키면 무조건 이겨 아 레렉 합류 진짜 존나 깜깜하네 진짜 와 아 이즈 실화이냐? 실화야?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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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한 명이 안 났냐? 야 지금 딜캠 코어팀 두 갠데 이즈 308인데 저게 한 명이 안 죽네? 존나 알맞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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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댄디 이런 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하 야 근데 이거 역전한거 대박 아닙니까? 엄청난 지중료?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PC분들 오른쪽으로 업 좀 부탁드리고요 추천 5천개 1번 직전이고요 한 개 팬가입하시는 분들 둘 중에 두세 명당 한 명씩 큐표 한 달 드리거든요 큐표 또 한 달짜리 또 또 뭐야 큐표 100장 충전했으니까 많이 팬가입 부탁드리고요 진도 잘하긴 했는데 나도 안 던졌지 솔직히 연승 스무스하게 가고 있습니다 스무스했어요 카와이 데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와이 데스님 고맙습니다 iner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